오늘 같은 날은 좀 웃기가 쉽지 않은데 그래도 이미 이소민 선수는 계속 미소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승용차 부상이 걸려있는 파3 17번 홀 라인 좋은데요 와우 우지현 선수의 파3 17번 홀 멋진 샷이었습니다 이번 주 저 홀에서 저 멋진 SUV의 주인이 탄생할 수 있을지 김혜림 선수 이것도 좋은데요 오우 이거 더 아까운데요 네 핀을 가까이 잘 보냈는데요 지난해 이 코스에서 펼쳐진 KLPGA Championship에서 3개의 홀이너니 바로 이 17번 홀에서 나왔습니다. 오지현 선수와 김혜림 선수의 멋진 티샷. 태핀 버디. 김혜림 선수가 3언더파 공동 22위가 됐습니다. 파3 2개 홀에서 버디를 기록하고 있네요. 오지현 선수의 버디 기회입니다. 네, 나이스 버디. 오지현 선수는 파 3 홀 2개입니다.